이게 나중에 크면 여기에 귤이 열린대, 귤. 그래, 왔어? 잘 추워. 네. 엄마, 이렇게. 알았어, 맛있게 먹어. 들어와, 두근로 와. 가자. 가자. 우도로 향하는 소다늘. 가자. 이게 배야, 배? 배타니까 좋지? 어, 돼요. 3층에 한번 가볼까? 구경하러? 저기 빨간 거 있는 게 저게 등대야, 등대. 저기 등대 보이지? 그렇지? 아, 저기. 예쁘지? 예쁘지, 그렇지? 추워? 아, 우리 추워? 아빠가 산바 줄게. 그렇지. 아빠 보고. 보자. 괜찮아? 추워. 추워? 추워. 추워? 응, 응, 돌아가야겠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응, 응, 돌아가야겠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안 춥지? 소울이는 어쩜 이렇게 동생을 잘 챙길까요?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해지네요. 쌀쌀한 바닷바람에 선실로 내려온 소다늘. 쌀거리. 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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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.